야, 본소 들어가. 팀 데스매치 한 판 하자. 어? 김블루 치킨에 기어슈? 오케이! 디즈다, 보여주다. 김블루 다이어트 해드림. 아, 굽네 안 먹은 게 좀 됐다. 버트바사싹 가서. 오케이! 한 경기 20킬 상금 거십시오, 여러분. 생각보다 어려운 미션인데 이제 해보겠습니다. 아, 근데 이 맵 연다가 개 잘하는 맵인데? 버트바사싹 내가 가져가겠다. 특히 이 맵은 내가 잘못한 맵이기 때문에, 여러분. 지금 거셔야 됩니다. 나 3만. 오케이! 4님 체크! 내가 살살하겠다구. 아, 비켜! 아, 비켜! 우리 팀. 저기 안 보여! 찾아 나선다! 또 있어! 1킬? 간다! 1킬! 야, 얘들 뛰어다니는 거 봐, 저거. 무서운 실책만 하지 말자, 실책만. 불러야 돼. 1킬! 1점 쪄! 얘네들 못 맞다고 했어! 1킬! 1킬! 야, 팔아다 있어, 중앙! 1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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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다쿤! 1킬! 열심히 하라구! 1킬! 1킬! 2킬! 3킬! 4킬! 2킬! 4킬! 4킬! 1킬! 연다쿤 약한데? 4킬! 5킬! 4킬! 5킬! 치킨 먹을 거야. 연다 다운! 연다 다운! 빨리 나한테 죽어줘! 똑같아! 왜 안 보여? 똑같아! 나이스! 3킬 차이야! 아직 해볼 만해! 해볼 만해! 3킬 차이야! 죽었다. 엠포 든다. 뒤졌다. 응! 1딜 차이! 응... 아니죠. 연다 나랑 같은 데로 가는 거 봐. 비켜! 내 거야 여기! 비켜! 내 거야! 내가 1등이야! 아, 비켜! 내가 침 발랐다고! 아! 덤날색! 덤날색! 아! 킬블루 나쁘지! 골자 들어가서 킬들 다 해먹네! 일단 못한 애가 잘못이 아니야? 덤날색! 덤날색! 킬블루 킬블루 그만해! 덤날색! 양아치라! 그만 먹어! 으악! 치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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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리샤서 고맙습니다! 1차 아저씨 먹는 거 걸리니까... 어, 에임 떨린다. 아, 전신차려. 지금 너무 나태해. 알고 있어, 불러야 너 나태해, 지금. 2차 아저씨 먹는 거 걸리니까 눈 뒤집혀가지고... 불러야 이러면 되나 봐, 가져 드릴게요. 아아아아아악! 오늘 까마귀 소리가 나는데? 괜찮니? 아이, 스판도 진짜 뭐 같은 데서 되네. 연다 말리네? 에이 아아앗앗앗앗앗앗앗앗앗앗앗앗앗 킬블루 죽었으면 빨리 킬먹었쥬 기달려 내꺼 어 내꺼 으악 바로 없어 아 총알 총알 총알이 없어 총알 앎 pneumonia 으아앗앗앗앗 그래에서 김블루 치킨 말인데 아 어디 가 야 어디가! 두 번째 기회가 있어. 한 번 올리자. 연다야 이리 와. 연다야.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. 한 판 더 해서 묶고 더블 두 마리. 두 마리. 묶고 더블? 묶고 더블. 네가 이기면 나한테 줘야 될 거 무효시키고 너한테 한 마리 주는 거고 내가 이기면 내가 두 마리인 거지. 포가? 포가! 나 갤럭시 워치 푼다. 죽었다. 공인 해제한다. 총 하나만 쓰기 하자 그러면. 한하만? 뭐 쓰지? 엠포랑 벡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야 지금 나한테? AK는 이미 생각해서 지워진 거야? AK는 총도 아니지 이건. 그렇게 해. 내 패널티 하나 줄게 그래. 네가 그렇게까지 이고 싶다면 그렇게. 어? 진짜 이 맵은 엠포들기 좀 그렇지 않니? 다 중거리인데? 이건 무조건 쓰르륵인데. 그럼 김블론 쓰르륵 써? 아니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지. 알겠어? 절대 그럴 수 없지. 엠포 쓰고 나한테 질 거 같으면 그냥 쓰르륵 써도 돼. 죽어서 딱 기다려. 전파에 진 분이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? 후달리냐? 아 도연티비! 잠시만. 흔히 났다. 아 비켜 비켜! 아 비키라고! 아 비키라고! 킬을 아예 못 먹겠어 지금. 적을 잡으러 갈 수가 없어 지금. 아 망했다. 어 쓰러진다. 아. 근데 싼옥으로 리해도 되고. 아니면 그냥 해야 되고. 아기가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. 그리고 싹 다가지 없는. 오케이. 좀 킬 좀 한다 이거지? 아 진짜 젊어. 너무하자. 아 죄송해요. 진짜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 땅바닥에 누워 있는 거 진짜. 야 야 지금 터져나 저거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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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ㅏ아아아아아앜! 근데 설마 그 비행기 아래 누워 있는 건 좀. 그건 좀 에바잖아. 정정당당하지 못해. 아 근데 저기 이런 애가 있단 말이야. 이 탱! 치가 먼저 이걸로. 야 야 시원 놀아! 니 걸로 몇 킬랬냐 이거 솔직히! 야 이건 좀 그렇잖아. 그런 거라서 그걸 따라 하는 건 오바디! 또 누워? 아 진짜 더럽게 한. 아 진짜 더럽게 한. 수리태이!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! 아 뭐 오케오케 나 감? 게임 더럽게 하시네 아니 여긴 또 어디야? 오 정님들 6킬 6킬 못 먹으면 제가 이겨요 정님들 빨리 킬 먹으세요 연다야 잠시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거는 솔직히 이게 게임이야? 아 이거는 좀 3세판 국룰 아니겠어? 아 그러면 나는 도박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럴까? 내가 이번에 한 판 더 이기면 두 마리 다 죽어 김보루가 이기면 그냥 땡칠게 그래 고! 한 번만 더 해 이게 바로 주식하는 그 기분인가? 도박은 한방이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진짜 개빡겜 해가지고 빚청산해야 돼 김보루씨 이번에 이길 수 있죠? 음 아이 그럼요 다음까지는 못 한 척 한 겁니다 이제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척하기 어렵네요 아 구독과 알림을 누르고 한 판 클럽에 가입하며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개꿀 개꿀 오 김보루 10킬이야 빨리 빨리 잡아야겠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근데 겁나 빡세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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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라운드 킬 어마어마하네 김보루 아아 아아 이 악물과시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이 원컬이에요 연다쿤 열심히 하라고 아아 배비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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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하고 있어 짜지 말라고 어 김보루 음 연다쿤 좀 더 분발하라고 아아 아아 우리 손 기성산을 해버렸네요 아우 아쉽구만 아 그러면은 선생님 한마디 먹어야지 않을것 아닙니까 찐맛 하나 하지 않겠습니까 개불로 아 누가 느낀거 없어? 없어요 하하 인생 잘못하는데 마 생각 9시야 치킨 먹고 싶었어 사실 그냥 내가 사줄게 내가 치사하고 들어서 내가 사준다 그냥 그냥 물어 그냥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받을 수 없어 다음에 한 번 더 하자 정기 오케이 실버가 점수냐? 실버가 점수냐? 아휴 골드님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아휴 다녀오십시오 블링블러님 거기 공기는 어때요? 얼마나 우려먹을지 아휴 왜 때부터 작작합니다 지금 이럴 거면 브론즈가 나오지 제라리 유튜브 가게라도 잡게 네 내 좌석에 어떤 커플 둘이 내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나 봐 그 커플들이 근데 내가 처음 생각 들었던 건 아 내가 잘못 들어왔고 그냥 다시 나갔어 자 조금 더 과몰입을 하도록 해요 일단은 줌을 외쳐서 우리가 메이드 카페 세상에 왔습니다 바로 앞에 메이드 분들이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얻었다 너무 힘든 사람이었어 너무 예쁘다고